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드로잉, 포토그래피, 영상편집, 사진효과 프로그램이 필요하신가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또 돌아온 할인 소식이 반가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70만원이 넘는 쿼렐 소프트웨어 팩이 야식 한 끼 값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죠. 긴말할 것 없이 아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헌블번들의 소프트웨어 할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번 헌블벤드 할인 팩의 제목이 Create with Visual Impact라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달 전에 판매되었던 그 패키지가 지금 그대로 또 팔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할인 팩은 캐나다 오타와의 코렐 커퍼레이션에서 개발 판매 중인 미디어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로잉, 포토그래피, 영상편집, 녹화, 브러시팩, 페이퍼팩, 스크립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페인터는 유화, 수채화, 파스텔 기능 등이 들어간 드로잉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원한다면 AI를 통한 후보정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비디오 스튜디오 프로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와 비슷한 수준의 영상편집 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컷 편집, 애니메이션, 전환효과, 자막, 모션 트래킹, 추가 비디오 및 오디오 트랙 기능 등이 모두 있는 에디터죠. 페인터샵 프로는 포토그래피 프로그램과 AI 기능이 결합된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사진의 노이즈, 개체 등을 지워내고 HDR 효과 그리고 AI 편집 보조 기능이 놀랍도록 반영되어 있죠. 애프터샵 프로는 사진계의 애프터 이펙트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대한 다양한 후처리, 후보정은 기본이며 여러 기법으로 동시 보정 및 동시 저장까지도 가능하죠. 파티클샵은 다양한 입자로 이루어진 브러쉬를 통하여 멋진 라인 드로우를 할 수 있는 드로잉 프로그램입니다. 파티클샵과 함께라면 사진을 사용하는 오버레이도 손쉽게 직접 만드실 수 있을 정도죠. 멀티캠 캡처는 두 대 이상의 카메라로 방송 또는 촬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각 환경의 밝기, 대비딩에 대한 별도의 수정과 화면 녹화, 실시간 동시 화면 모니터링 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7개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구성품이 함께 따라오는데요. 일단 페인터에 쓸 수 있는 11개의 브러쉬팩, 4개의 페이퍼팩이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스튜디오 프로에서 쓸 수 있는 비디오 오버레이도 6팩이 딸려오죠. 추가로 애프터샷 프로에서 쓸 수 있는 효과 스크립트도 8개가 제공됩니다. 이 상품들을 모두 합친 가격은 정가 기준으로 1438달러, 우리 돈 170만원이 넘는 가치를 지냈는데요. 지금 구매하시면 이 모든 것을 30달러, 35,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달러로 선택하셔야 36가지의 구성품을 딱 맞는 비용에 사실 수 있죠. 험블번번들 가입 및 구매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나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이 구매로 받는 라이센스 코드는 험블번번들 자체에서 설치 파일을 받고 설치 후 등록하는 버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더 알고 싶으신 것이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달 전 해당 패키지에 대해 쿼렐 코퍼레이션 측에 직접 문의를 하였고 필요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번드팩의 구성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어요. 답변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개인적,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답변은 라이센스를 직접 파는 것 이외에 개인적,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지속적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답변받았죠. 네 번째,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설치 후 나중에 삭제 및 재설치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삭제 후 재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험블번번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렐 소프트웨어 번들팩은 코렐 본사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같은 상품이 분명한지를 물었고 이 역시도 코렐 본사 홈페이지에서 파는 것과 동일한 소프트웨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구매 결정을 낼 수 있는 정보겠죠?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번들팩 구매에 사용하신 금액은 칠드란 미라클 네트워크 허스피더 단체를 돕는 것에 사용됩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캐나다의 어린이 천만 명에게 매년 병원비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죠. 엄청난 고가의 소프트웨어 팩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의미 있는 곳에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저루의 기회입니다. 환불받을 가입 및 구매 방법은 아래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해당 할인은 12월 6일 새벽 4시까지만 진행되오니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